김현식 지금 하면서 먹다보면 뼈만 남아서 별로 이렇게 없는 것 같아 아니지 지금부터가 시작이지 우리 족발은 살보다는 뼈에 붙어있는 살들 빠는 게 더 맛있지 살코기다 나 이런 거 탈거 먹으면 먹으면 살코기지 벗어보가 툭 떨어지는던데? 뼈 떨어지는던데? 다시 떨어지는던데? 얘는 껌 씹는던데? 또 나온다 나온다 타고 피가 탈았다 이거 야 좋다 뼈에... 사실 이게 뜯어먹기 시작하면 약간 냄새 올라와야 되거든 근데 냄새 안 올라와 그래? 신선해 정국아도 귀염 맞지 뭐 쟤는 정말로... 어우 근데 이거 젓가락만 하면 나는 오히려 못 잡히지 내가 닭발 먹어봐서 알지 다시 넣어 다시 넣어 못하겠어 못하겠어 아 싫어 안 돼 안 돼 버릇을 못 잡아놔야 돼 이거 어딜 먹은 거야 지금? 뭐 먹은 거야 이거를? 여기 한 번 끊어져거든? 이걸로 잘라먹어 조건 나누면 돼 여기만 딱 끊어서 일단 먹어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이건 진짜 욕먹어 정확히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먹는 거야 이거는 안 돼 이거를 이렇게 나눈 거야 이거 잘못 골랐어 이거 살도 이상하더라고 이거 안 쪼개져 너무 딱딱해 크고 굵어 어우 가물고 징징대고 진짜 몇 살이고 아유 맛있다 저거 침탑은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